삼성전기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 중 하나인 MLCC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건데요. 특히 앞으로 전장용 MLCC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5년간은 MLCC 시장의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전자기기 내에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해주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른바 MLCC. MLCC는 전자기기의 필수 부품인데, IT기기들의 고사양화와 자동차의 전장화 등으로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면서 약 2년간 MLCC의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그 가격이 20%나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도 약 30% 넘게 뜰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 좁쌀만한 크기의 MLCC를 이 와인잔 한가득 채우면 그 가치는 무려 수억 원에 달합니다. 글로벌 이의 업체인 삼성전기는 MLCC 호황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7,65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0% 가까이 늘었습니다. 4분기에도 3천억 원이 넘는 이익이 예상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1조 원대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MLCC의 호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난해 9조 원이었던 시장 규모가 2020년 16조 원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장치가 많아지면서 기존 IT용보다 가격이 2배 비싼 전장용 MLCC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사양 IT용 MLCC에 주력해왔던 삼성전기도 전장용 MLCC 매출 확대를 위해 곧비를 죄고 있습니다. 중국에 5,700억 원을 들여 전장용 MLCC 공장을 새로 짓는 한편, 대형 거래선 확보에도 힘을 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까지 성과는 긍정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2%에 불과했던 전장용 MLCC의 매출 비중이 3분기 5%까지 확대됐습니다. 올 4분기엔 그 비중이 1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MLCC의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삼성전기.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이 전장용 MLCC 시장에서 얼마나 발휘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적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